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털보여? 아니, 뭐야, 갑자기 털보는. 아, 털보 아니에요? 아니, 박상민 씨라고 말했는데 왜 털보여, 갑자기? 털만 보여서. 털만 보인다고요? 박상민. 박사님이요? 어디 박사예요? 척척박사예요? 박사님은 세 박사, 윤무부 박사님이지. 윤무부 박사님 왜 나와.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 김나박이 중에 박 아니야. 뭐라고? 잘 들어요. 김범수, 나얼, 이수, 박상민. 어때요? 좋은데? 겉돌지 않아요? 아니요. 박상민 가수님 나오셨잖아. 아, 가수예요? 노래 좀 가르쳐줘. 아, 혹시 쪼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가수들, 쪼 있는 가수들 정말. 제일 쪼. 담백하게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아, 좋다, 좋다. 나중에 제가 코스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랑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곡 있어요? 몰라요. 음악 주세요.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이상한 쪼가 있네? 그냥 담백하게 불러요. 아니,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가슴송. 아니, 잠깐만요. 가슴송. 이걸 왜 하냐고요. 이걸 왜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이거 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불러봐요. 가슴송. 원래 이런 형이구나. 으가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